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영맘 쏘담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아이는 바로 장미허브 입니다 장미허브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미허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짝 건드려만 줘도 바람이 불어서 자기 몸이 살짝 흔들기만 해도 나는 이런 향이야 내 향 한번 맡아볼래 하고 자기 향을 자랑하듯이 향기를 막 뿜어주는 멋진 친구 향이 좋은 친구 장미허브랍니다 이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 외목대로 장미허브를 키우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고 매력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장미허브 외목대로 키우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수영을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은님들 재애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잘라 놓은 장미허브 저는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또 하나의 장미허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심어 놓은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중에 제일 큰 나무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심어 보려구요 저는 용토만 하지 않았어요 용토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용토 흙에다가 마사토를 좀 섞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거라 제가 그냥 마사토를 조금 섞어 봤어요 그래도 잘 자랄 것 같아요 이 나무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잘 키워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봅니다 오늘 이 아까 그 컵에 있던 아이들 4개를 한번 심어 봅니다 이 아이들을 심어서 외목대로 멋지게 한번 잘 키워 보려구요 저도 외목대로 허브 키우는 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4개 심고 또 그 잘라져 있던 아이들 다시 이렇게 컵에다가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페트병? 컵에다가 컵에다가 이렇게 심었구요 이 아이는 처음에 살 때 굉장히 못난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자라는 대로 놔뒀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네요 지금 이제 이 아이 한 달 조금 안됐어요 이 아이를 이제 수영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예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가위질 좀 하려구요 가위 저 소독했어요 소독은 미리 해 놓았고 맨 밑에 보니까 좀 없어도 될 가지가 있기에 싹 이렇게 잘랐구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밑에는 잔 가지들이 있고 위에 이렇게 제일 큰 아이가 있는데 제일 큰 아이 위주로 키우려고 보니까 좀 안 이쁜 것 같아서 밑에 있는 가지 위주로 한번 키워 보려구요 그래서 저 큰 가지를 미련 없이 한번 잘라보고 싶네요 쟤를 잘라내면 밑에 가지들이 더 잘 자라고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그래서 가감하게 싹둑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기대되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우리 고우님들도 제가 이 자라는 모습을 한번 계속 보여드릴게요 삐뚤어진 거는 이렇게 잡으면 또 똑바로 세울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보니까 외목대로 혼자 이렇게 있죠? 밑에 순, 잔순은 제거해주고 저 위에 있는 저 순 위주로 한번 이렇게 키워 보려구요 아직은 조금 야들야들, 야리야리하죠? 좀 약해 보이는데 이렇게 좀 튼실하게 잘 키워 보구요 옆에 있는 이거는 그냥 잠깐 이 집을 빌려서 있는 아이예요 쟤도 이제 자리 잡으면 빼줄 거구요 이 아이 한번 키워 보고 이 아이도 보니까 지금 화면에 다 잘 안 들어왔죠? 이것도 이 밑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한번 키워 보려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제거해주고 필요한 가지만 놔두면 얼마든지 예쁘게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옆에 있는 큰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짧네요 저도 모르게 싹둑 해버렸어요 조금 짧은 듯 그죠?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과감하게 잘라냈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외목대로 키우기 해보려고 이렇게 아이들 손질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고우님들도 한번 장미 허브 한번 키워 보세요 정말 향도 좋고 이 아이들 까다롭지 않아요 오늘 이 잘라진 아이도 이렇게 해서 꽂아 놓을 거예요 꽂으면 또 하나의 장미 허브 나무가 탄생이 됩니다 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눔도 하고 또 이렇게 예목대 한번 예쁘게 키워서 고우님들께 드리기도 하는 그러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